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키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7회 연속 최다 합격생이 나오는데 어딘지? 바로 유상통입니다. 박수! 유상통의 합격 기운이 팍팍 담긴 2025년 유상통 합격 캘린더가 나왔습니다. 이거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면 아 하나 더 있네. 한번 뜯어보죠. 이쁘게 뜯어야 하는데. 아 여러분 2025년으로 돼 있습니다. 와 여러분 놀랍습니다. 2025년 월별 계획이 있는데 계리직 시험하고 관련된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리직을 위한 캘린더야. 4월에 시험 공고 그리고 5월에 원서 접수 7월에 필기 시험 7월 5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 칭찬합니다. 신경 많이 썼는데요. 그러면 1월 여러분. 아 1월은요. 우리 유수쌤이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새해 시작은 새로운 도전과 함께 유상통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약간 특이한 게 옆에입니다. 여기. 체크 리스크가 있어요. 이 체크 리스크에서 여러분이 공부할 거를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공부 양을 한번 정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1월 달에 커밀 영어 얼만큼 하겠다. 그리고 자료 나오면 어디 보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목표량을 정하고 캘린더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2월에 인물은 누군가 한번 볼까요? 월별로 인물이 다를 것 같은데. 아 고민하지 말고 고민서. 여러분. 2월은 고민서 선생님입니다. 올 한 해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나아가서 꼭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세요. 고민서 선생님. 아 캐릭터 이쁘네요. 여러분. 그리고 한능검 시험까지. 한능검 시험까지 나오네. 와 이거는 매일 제작해야겠는데요? 캐릭터를 위한 캘린더라. 3월 볼까요? 3월은 우리 학원 선생님 중에서 제일 잘생긴 선생님. 이종학 선생님. 헤어스타일 보세요. 언제 이렇게 찍으셨대? 나만의 페이스를 잡고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종학 선생님 팬이라면 이거를 캡처해야 합니다. 캡처해야 돼요. 제 거 기대되는데. 난 왠지 5월일 것 같은데. 나 4월에 해줘야 하는데. 내 생일이 4월인데. 아 아우 아우. 아 4월 내 생일인데. 4월 때가 아니야. 4월은 제인 선생님. 아 4월은 중요한 게 디데이가 이제 드디어. 아 이거 잘했다. 이거 너무 잘했다. 이거 최고 잘했다. 내가 보니까 이거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이거 보는 순간 오 시험에 가까워지는 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4월부터는 디데이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4월부터는 여러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여기다가 체크 리스크 했다가 체크하시고. 긴장감이 업! 업! 될 것 같아. 아 너무 좋은데요? 그 다음 이제 5월에 이제 아 인기 요새 폭발하시네. 갓종이라고 수험생들이 하는 김종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우 디데이가 있으니까 내가 시험 보는 것 같아. 그리고 접수 예정까지 이게 다 돼 있어요. 디데이가 너무 좋은데? 그 다음 6월. 6월. 아 이제 도끼쌤 저네요 저. 여러분 정형적인 사각형 얼굴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정형적으로 사각형일 수 있을까? 뜨거운 계절 여름 잠시라도 더위를 식힌 후 집중력을 높이세요.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업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자 보면 내 강의 들으세요. 소육개장 구공탄에 삼겹살이다. 소칼국수 이빨 끼어 십파랬다. 동기 20초 50원 주고 샀다. 후룩잡잡 후룩잡집 봉암식 소형.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거고 여기 디데이. 근데 이거 봐야겠다. 여러분 4월 달부터는 선생님들 볼 수가 없네. 디데이 있어가지고 디데이. 아 이거 무조건 받아야겠는데? 이건 제가 갖고 가나요? 7월 달에 여러분. 아 저 하나 더 해줬다. 나 이게 너무 좋은데. 내 캐릭터. 여러분 캐릭터 너무 좋아. 하오 하오. 네. 전답 합격. 슬슬 풀려라. 나 자신을 믿고 내가 준비한 것을 최선을 다해 펼쳐보세요. 합격. 7월 달에 이제 시험을 보잖아. 오 여기 나와요. 시험 날짜 이렇게. 그쵸? 어우 나 긴장돼. 이때 시험을 끌고 여러분. 캐린더만 봐도 이제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월에 유수 선생님. 이 뒤에는 이제 8월 달부터는 디데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 고민수 선생님. 그리고. 아 이종학 선생님 사진 너무 잘 나왔는데. 이종학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음. 김종기 선생님. 아 여기 사진 잘 나왔다. 제인 선생님도 여기 사진 잘 나왔다. 아 12월이 너무 올린다 이게. 12월이 너무 올리네요. 이렇게 끝난 것 같습니다. 12월까지. 이렇게 딱 끝나고요. 이거를 꼭 받으셔야 할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언박싱 했잖아요. 그럼 이거 왜 언박싱 했을까. 이거 여러분 주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이걸 여러분 주려고. 그래서 캘린더 증정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 이거 매물이 몇 개 없어. 매물이 몇 개 없어. 그래서 이거 잘 들으셔야 하는데. 이 캘린더를 받으려면 새해 인사. 그쵸. 그리고 합격 다짐. 댓글 써야 돼. 몇 명 줄까요. 천부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 주세요. 이야 이거 천부 이거. 근데 여러분 선착순이야. 그래서 빨리 할수록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인당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교 학생도 가능합니다. 학교 학생도 글 쓰면 이거 받아갈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거의 공짜인데 배송비가 있어요. 배송비. 배송비는 여러분이 조금 내줘야 하는데 배송비가 얼마냐 하면 3,000원. 이거 3,000원도 배송비잖아. 우체국이 먹는 거잖아. 유장독이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배송비 3,000원만 하면 이거 받을 수 있으니까 12월 9일날부터 시작이에요. 천부입니다. 그리고 이거 받고 나서 여러분 받고 땡 하면 돼요? 안 돼? 에이 그건 기본이 아니지. 우리 맛집 가도 여러분 맛집 가서 어떻게 이거 그냥 대회 왔대요? 리뷰 써야 돼? 안 써야 돼? 리뷰 써야지. 그쵸. 리뷰를 써야 하는데 리뷰는 어디에다 쓰냐면 이건 카페에다가. 이거 카페에다가 리뷰 써주세요. 여러분 타 카페에 써도 돼?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상통이 준비한 이벤트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거 받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7년 연속 최다 합격이 어디다? 유상통! 유상통 기를 푹푹 받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끼쌤이었습니다. 안녕! 하오! 고맙습니다. ació że 감사합니다.